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파송 단기 선교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선교학교는 오는 22일 교수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동 제자교회에서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는 일기훈련을 시작으로 11월 21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선교사 파송의 전통적인 방법을 개선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선교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문 분야별 선교사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음 분야는 경영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